네, 저 스티스입니다 네? 어디시라고요? 우와, 감사합니다 그래요,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뭐였어? 나무에 공 걸렸대서 내려주고 왔어요 큰일이었다 야, 그래서 이 시간에 웬일이야 퇴근을 다 하고? 아유, 그러게요 선배님, 요즘도 바쁘죠? 아유, 말도 마라 너 가고 나서 보충도 안 해줘 어, 진짜 죽겠어, 진짜 아유 됐어, 너 어디로 갔는데? 저요? 입삼부역이요 야,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애를 거기를 보냈단 말이야? 왜요? 거기가 어떤 데인데요? 하아 거기 해고 수순이야 너 일반 해고 그거 모르냐? 야, 성과 없으면 인사평가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 마, 십상루역은 뭐 범죄율 제로다 제로 아니, 네가 성과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데라니까? 거기 보낸다는 건 다음 인사평가 때 자르겠단 얘기야 Stefano 아, 여기 몇 구역이지? 아, 우리 구역이네. 아, 나 지금 근무장... 야, 성과 없으면 인사평가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야. 전방 거수자, 여긴 치안 유지업체 저스티스입니다. 잠시 확인할 게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아, 좀 사용 마. 아, wife. 아, 아, NYX 선배님 야... 그러니까 얼굴은 못 봤다고? 예, 가면을 쓰고 있어서 야, 이거 초능력 쓰는 놈이 이거 진짜 큰 건인데 진짜 이거 아깝다 우리가 왜 여태 이놈을 몰랐지? 교대 근무자 얘기가 13구역에서 가끔 목격되는데 아직 뭐 특별히 범죄 기록은 없답니다 아, 그래? 뭐 일단 알았고 너 뭐 크게 다친 거 놈이야? 뭐 근무 선수는 있겠어? 예,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, 알았다 그럼 내일도 예정대로 출근하고 그리고 이놈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무 똑바로 잘 쓰고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 예 아, 그래 잠깐 놔주보죠 저성과로 해고될 직원이 생기면 노조위원장은 뭘 하면 좋겠냐? 단체 협약을 맺어야 일반 해고는 정부 합의가 아니라 단체 협약으로도 막기 힘들 거야 그게 돼도 그러면 뭐 형태 같은 새끼들은 짤리게 그냥 냅둬? 일단 뭐 그래도 애들 가입시키고 과반스로도 넘겨야지 그래봤자 계속 그지 같은 거는 가겠지만 야, 근데 그때까지 그냥 나도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아니, 그거랑 악당 흉내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저성과로 해고될 것 같으면 일단 성과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냐 왜? 이제 저스티스는 가면 쓴 괴물들이랑 싸우게 될 거냐 아유,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요 열망 적당히 하다가 도망쳐야지 너 그건 모르는구나 검거를 해야만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현장 저지만 해도 일단 치안 유지 성과는 되는 거라고 아휴, 아무리 그래도 야, 그 새끼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 못 봤어? 멍 때리고 끌려다니기만 하면은 담으만 쭉쭉 빨리고 끝나는 거라니까 너도 김부장 속으로 몇 번 때나 잡았지? 판을 더럽게 짜놓으니까 안 더럽게 싸우려면 아주 죽겠더라고 저스티스 이제 존나게 바빠질 거다 넌 그냥 근무만 잘 쓰고 가끔씩 애들 노동조합에서 가입 좀 시켜주고 과반수 넘기면은 이제 그만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가면 쓴 애들 만나면은 좀 살살 대해주고 자, 그럼 먼저 들어간다 선배님 내 이름은 강정규 이제 6개월 차 치안 유지 초능력자다 그리고 나는 오늘부로 일자리를 하나 더 얻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지만